아 이게 너무 퍼즐 부분에서 너무 오래오래 걸려가지고 공략을 조금씩 보고서 할게요 이거 오늘에는 끝나야 되니까 저기에 뭐가 있어 저거 뭐가 있어 석고상에서 뭘 하라고 했거든요 석고상에서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저걸 보고 난 다음에 부술 수 있을 것 같다가 뜨는구나 아 아니다 얘 빼고 다 부수는 건가 어 저걸 빼고 다 부숴보자 따끔 어 방독면 이제 저기 가스방 갈 수 있다 아 어이 어이 따라갑시다 다시 무서워할 필요 없어 디어블렛 너는 지금 방독면이 되고 있다 그럼 렛츠고 어 방독면 쓰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잖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갔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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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개 어려워 한 시간 뒤 거 있다고? 아 제발 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이제 진짜 거지가 그만하고 나가자 왜 굳이 굳이 과출 같은 걸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또 하나의 벽이 하나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옥 같은 벽이 하나 더 있어요 나 여기도 너무 싫어 지금 나 게임하면서 지금 화날 것 같아 분노만 서려있어 하아 노래까지 나를 완벽하게 쫄보로 만들기에는 충분했어 아이씨 아이씨 됐다 잘했어 나 다시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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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목이 아프진 않아요 대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목이 아프진 않고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말하는 게 힘들진 않은데 퍼즐이 너무 많아 뭐야 이건 이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요 이런데가 있었어 어라 뭐지 잠깐만 버그 났다 다시가 안 온다 뭐야 이거 잠깐만 버그 감사합니다 버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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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반응도 없다 인형인가 봐 어 깜짝이야 아 아 나 진짜 인형이었던 것 저긴 다신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합시다 아 아 아 진짜 깜빡이 좀 키고 깜빡이를 키면 공포게임이 아니지 아니긴 한데 아 나 이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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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에게는 나에게는 동료가 있어 나에게는 나에게는 트수라도 동료가 있어 동료와 함께라면 나도 어렵지 무섭지 않아 아 아 아 봐보자고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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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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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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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 니놈은 상당히 껄끄럽게 생겼구만 멍청한 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제 발로 기어들어왔군 그분께 받치면 분명 좋아하실 것 같다 아까부터 그분 그분 대체 그분이 누구냐 너 같은 벌레는 알 것이 없다 네가, 네가 벌레 아니야? 너, 너, 너 거미라며 벌레는 너 아니야? 야, 벌레 야, 야, 벌레는 누가 봐도 그쪽이잖냐 지금은 또 사냥을 시작한다 말이 안 통하는구만 오케이, 덤비라고 아주 묵사살을 만들어주지 묵사살이 되는 건 나였다라는 느낌 아닐까? 조물애기는 아닌 것 같으니 잡으면 뭐라도 나오겠지 멍청한 벌레, 사냥한다 싫어 빛을 이용하자? 빛이요? 아! 한평생이 지난 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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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됐다! 니놈이 아무리 바울버둥 쳐도 그분을 이길 수는 없다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을 충분히 즐겨둬라 되게 시끄럽네 패턴 버그넘 버그가 지금 몇번을 깨는걸 이쯤 되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작자님이 하나씩 깨라고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쯤 되면 제작자님이 깨라고 해주는 것 같아 불쌍했나봐 리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아빠를 한번 믿어보자 잘 해내지 못하면 그때 벌을 주면 되니까 어? 불효자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하하하하 불속성 어려운 말은 이해할 수 없어 너 지금껏 아빠보다 더 똑똑했거든? 무슨 소리야? 일부러 모른 척하지마 오 무슨 소리지? 아빠가 뭔가 했나봐 오 들어가보자 쇼크림 이제 남은 분은 이곳밖에 없어 선택정무지 용감한 강아지구나 그럼 가볼까? 잠깐! 누구세요? 뭐야? 아버지다 에휴 겨우 찾았네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무슨 일이냐니 너와 쇼크림을 구하러 온 게 당연하잖냐 아빠는 그 그리고 더물어 디아블렛도 겸사겸사 아무튼 한참 찾았다고 이 말썽쟁이들 부탁이니까 하루라도 좀 쉬게 해줘 응? 그나저나 디아블렛 이 자식은 어디있지? 같이 있던 것 아니었나? 보조기한 사정으로 있네 각자 다른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발 애답게 말해주면 안될까? 통로가 무너져서 그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짜 선택정무지 뭐라고? 이 녀석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나이 먹고 가출이나 해야 되고 말이야 아무튼 여긴 위험하다 애들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 내 힘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될지 모른다고 통로를 열어줄테니 늦기 전에 돌아가라 하지만 아빠를 두고 갈 수는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아빠 두고 갈 수 있어? 아빠 두고 갈 수 있는 거야? 두고 가시겠습니까? 맘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어쩌겠냐 진짜 두고 갈 수도 없고 혼자라도 남아서 찾아봐야지 불여자!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애들은 돌아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억제호전하시고 캐롤러 때 말투가 아버지 앞에서 왜 이래? 알겠으니까 빨리 돌아가 내가 그럴 때마다 정말 울고 싶어진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무사히 돌아오세요 혼자 돌아오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고맙군 누굴 닮아서 저리 특이한 건지 원 아무튼 늦기 전에 디아블렛을 찾으러 가볼까? 이 망나리 같은 놈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게임이 다 하면 둘 다 나가지 못하고 끝이라고 젠장 반드시 찾아서 혼쭐 내주겠어 디아블렛 아이고 힘들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디아블렛 혼자서 다니는 거야?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 저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참 아이고 아이고 정말 오 효 왜? 뭐지? F2 4F 4층 딴딴딴딴 아 이게 뭐야? 아들 슈크님 아무도 없는 거냐고 이상하다 슬슬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걸까? 아직 알아 있으려나 일단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만나자 여기 뭔가 기분 나쁘다고 어? 뭐냐고 이건 또 낯선 장소에 혼자 고립되어버렸잖아 어쩔 수 없지 일단 돌아다녀볼까 레 렛츠고 와 함께 우리는 여기까지 돼싸지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